네 아미 여러분들 저희 BTS 연말무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! 해피홀리데이! 네 아미 여러분은 연말에 혹시 뭐 하시나요? 저는 가족들과 같이 탄이와 같이 놀 예정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! 해피홀리데이!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냈으면 좋겠고 친구들과 같이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좋은 시간을 아미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홀리데이!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저는 연말에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집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홀리데이! 네 저에게 크리스마스란 바로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? 이번 크리스마스 워 연말에도 열심히 많은 무대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해피홀리데이! 네 저 올해 연말은 요즘 기타 치는 재미의 예로 살고 있어가지고 연말에도 기타 열심히 치면서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해피홀리데이! 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볼 계획이고요 게임 이벤트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해피홀리데이! 에피콜이라 은 감사합니다.